경기 북부를 이어주던 유일한 철도망인 교회선은 의정부시에서 고양시까지 기차를 타고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운행이 중단된 후 많은 시민들의 아쉬움과 함께 불편을 겪었는데요. 20년 만인 2023년 다시 한번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경기 서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교회선 기차끼리 2023년 다시 운행됩니다. 교회선은 40년간 운행되다 지난 2004년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며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후 노선을 대체할 교통수단은 생기지 않았고 고양시와 의정부시로 오가는 버스 노선은 단 하나밖에 없어 이동하기 어려움이 컸습니다. 교회선은 고양시 능공역에서 양주시 장흥역과 송추역을 거쳐 의정부역을 연결하는 32km 구간에 3칸짜리 열차를 정기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교회선 운행이 재개되면 고양시 능공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약 30여 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선이 지나는 의정부시, 양주시, 고양시 3개 지자체장과 경기도지사가 만나 운행 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올해 철로 역사 등을 개보수하기 위한 설계비 40억이 정부 예산으로 책정됐고, 낡은 철로 등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500억 원은 모두 국비로 충당합니다. 연간 운영비 53억 원은 새 지자체에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교회선 운행 재개는 경기도 균형발전과 함께 국가안보와 상수원 보호 등의 이유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 북동부의 적극적인 우대 조치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한 경기 북부 발전을 견인하는 교통기반 시설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교회선 운행이 재개되면 교통뿐만 아니라 지역관광산업 등 경기 북부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추억을 넘어 미래를 이어질 교회선을 통해 경기 북부 발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의정부TV 정우진이었습니다.